아 자 88대책이 지난달 발표를 했죠 이제 한달하고 보름이 좀 넘는 그런 기간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변화의 가장 핵심은 빌라 시장들 또 비아파트 시장들 이런 지역 쪽에 관심들이 좀 많이 커졌고 상당 부분 그런 고민 내 집 마련이나 또는 투자 이런 고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비아파트 상품 중에서도 다세대주택이라고 불리우는 빌라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더 커졌는데요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났냐 최근 들어서는 어떤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좀 높이면서 단축 그 사업에 대한 기간을 좀 단축을 한다든지 또 서울 안에서도 강북권 대개죠 그러니까 강남하고 강북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들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변화들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선행 시장으로 보는 여러 시장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청약 시장이나 분양 시장 이런 부분들도 또 선행 시장으로 보죠 하지만 경매 시장도 우리가 시장의 변화 왜냐하면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선행 시장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매 시장에서도 이 빌라의 상품성이 좀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도 보면 서울의 지금 상위 경매에서 낙찰된 물건들인데 낙찰 가율이라고 하면 감정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감정가액보다도 높게 낙찰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억 1,800만 원 정도의 감정을 했는데 중랑구 중화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얼마나 되냐 3억 9,600만 원 정도 거래됐거든요 약 4억 원 가까이 거래가 됐어요 빌라라는 그 상품 자체가 예전만 해도 전세 사기나 또는 건축왕 관련된 그런 사기들 그리고 갭 투자로 인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빌라라는 상품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없어졌는데 최근 정책적인 기조의 변화로 인해서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인허가 단축 그리고 88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면적이나 또는 가격 이런 것들을 비아파트에서 상향을 하다 보니까 인기들이 많은 거야 특히나 재개발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더 그런 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가격 자체가 2억 1,800 정도 했는데 낙찰가율이 182%로 감정이 된 것보다 훌쩍 넘어서 약 4억 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됐다 지금 같은 기간에 보면 서울의 빌라라는 상품 자체가 아니라 아파트라는 상품의 낙찰가율이 132%로 나왔거든요 그거 대비했을 때도 감정가 대비했을 때도 50% 정도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라라는 상품이 인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물건 하나에 지금 응찰자가 한 35명 정도가 몰렸다고 하니까 이례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이 중화동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났냐고 보니까 서울에서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 사업도 있겠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서울에서는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안에 이 중화동이라는 매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사이즈로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저층 아파트가 되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높은 거죠 상도동은 어떠냐 상도동도 131%의 낙찰가율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3억 2천 4백만 원 정도 감정이 되는데 131%의 낙찰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약 한 4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도 상당히 좀 인기가 있죠 왜 또 여기는 이런 인기가 있냐면 상도동도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15구역 안에 상도 15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서 개발하는 형태의 빌라가 들어간다는 건 시장에서 이런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을 하고 높은 낙찰가율을 바탕으로 한 그런 빌라 상품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봉천동이나 성동구에 있는 응봉동, 강서구에 있는 등천동 같은 경우도 감정가격보다도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매 물건 중에서 높게 나왔던 상위 한 10곳 중에서도 9곳 정도가 재개발 사업지에 들어가 있는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8대책 같은 경우도 빌라에 대한 수요를 촉진을 하는데 재건축 관련돼서 조합설림 요건 같은 경우도 주민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를 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택으로 간주를 하는 게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면적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1억 5천만 원에서 지금 수도권 5억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로 하면 7, 8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도 넓고 꽤 가격도 나가는 이런 빌라 상품도 무주택으로 되는 범위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빌라 상품에 대해서 관심도가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8대책의 효과를 이런 상품들이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런 끈 과정 안에서는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기획 안에 들어간다면 시장에 대한 그 가치는 굉장히 높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된다 투자의 전략을 좀 세우게 된다라면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뭐냐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이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재건축이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안에서 재개발 구역 내 빌라를 투자를 한다든지 재건축 사업에 초기 사업지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이 투자로 한다라면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대한 수요가 지금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88대책 보면 비아파트 범위 지금 무주택에 대한 면적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이 뭐 가격 같은 경우는 5배 넓어진 그런 가격선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소형 빌라만의 어떤 투자의 기회가 됐다라면 지금은 중소형까지도 빌라 투자하는 데 상당히 기회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재개발 구역에 있다라면 몸값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경매 투자에 대한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낙찰가율이 150에서 180 정도 되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들 이런 지역들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 내용 보면은 뭐 이런 지역들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에 들어간 지역들이 되고 왜 이런 다수의 응찰자들이 들어갔냐라고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 있는 그 감정가율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건 시세에 대한 흐름 가격이 어쩌면 저점 매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또 저렴하게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쪽으로 한다라는 거는 뭐 그 비아파트를 저점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수익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지역들로 들어간 경매 투자에 대한 그 전략들을 보고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 정책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시행용으로 통과되는 것들도 있고 법 개정이 될 수 있는 것들 또 약간 이거는 뭐 법 개정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정책에 대한 변화를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 가능성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사업성을 기반으로 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주변일 때 분양 가격이나 또는 주변일 때 어떤 이슈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잘 보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저녁에 따라 사용하여 손 frick들이라고 편향된 지각이 두 베리로 한번 보는 벗기는 선서진 찬양된 지각이